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제 스승이신 예수님 생신 탄생 기념이라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제가 어떤 크리스찬보다 생을 걸고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스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 덕에 제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한을 푸는 게 제 원이죠 지상천국 오픈 오픈은 2000년 전에 그랜드 오픈 선언이 됐어요 동양식 오라는 개벽이죠 개벽 온다 그때 바로 온다는 건 아니었죠 천국은 이미 왔다 했는데 제대로 온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 열린다 하는 거는 예수님 제림으로 미뤄졌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개벽 온다 재미있는 거는 우리 민족에서 또 주도가 돼서 160년 전부터 개벽 운동이 일어났죠 개벽은 우리 민족이 주도한다 뭐 다른 민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개벽은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 이런 이상한 사명감을 갖고 160년 전부터 개벽을 주장했어요 개벽이 10개자 10벽자인데요 이게 다 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둘 다 문을 열어 제끼는 모습인데 그래서 둘 다 똑같아요 10개자 10벽자 그게 개벽입니다 이거 160년 전부터 주장됐는데 개벽이라는 말은 그 전부터 쭉 썼고요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그 전부터 쭉 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이게 보통 천지개벽을 말합니다 천지 개천 벽지 그러면 그래서 왜 10개절을 두 번 쓰느냐 이게 양과 의미예요 포러스와 말이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도 뭐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죠 이 개념은 똑같이 있어요 인류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열려서 인류가 처음 살게 됐다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도요 개벽이 돼서 우리 개천절이라고 따로 우리 모시죠 그게 하늘 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자연하늘 열린 날은 아니에요 자연하늘 천지가 열린 날은 우주 탄생할 때고 과학으로 말하면 빅뱅이 돼가지고 처음엔 하늘만 있었죠 별이 생겨 뭉쳐가지고 별이 생기고 거기 이제 사람을 살만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천지가 별하고 하늘이 분명히 구분될 때 천지가 열리고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개벽이 돼서 이제 천지 만물이 갖춰졌다 천지가 갖춰지니까 거기서 제대로 이제 생명체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천지개벽이 있고 이번에 160년 전에 개벽 논의 나온 거는 인문개벽입니다 인문이 개벽한다 사람 문명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 소리입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 문명이 업그레이드 된다 사람은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지금 제구시를 못하고 살고 있는데 사람답게 사는 시대가 온다 이런 발상이요 똑같지 않으세요? 구약에 천지개벽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개벽을 시켰죠 하늘과 땅을 나눴죠 하늘과 땅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생명체들이 식물, 동물, 인간이 살게 만들었죠 그게 첫 번째 개벽입니다 신약은 뭘까요? 그게 구약이 있고 신약은 인문개벽이에요 똑같아요 관점이 신약의 시대로 간다는 건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기 안에서 성령이 터져 나와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시대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구현된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인문개벽이에요 천지가 다시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는 그런 개벽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어땠어요? 천지개벽하고 사람 만들어놨는데 만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원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고등 침팬지 수준이 됐지 하나님 뜻대로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사람 노릇은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형상대로 기본값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고등 침팬지지 짐승 중에 상위 짐승 기본값이지 탐진치 덩어리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지금 안에서 인위지가 터져나와야죠 육발함이 터져나와야죠 그게 기본값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간단해요 기본값이 뭐냐 컴퓨터에서 아무 사용 안 하고 가만뒀을 때 돌아가는 기본값입니다 설정된 최초의 설정된 설정을 바꿀 수는 있죠 기본값을 설정한 대로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방심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탐진치로 돌아가 신기하게 혈육의 자녀 불교에서 말하는 범부로 돌아가 있으면 그게 자기 수준인 거예요 용을 쓰고 애를 쓰면 좀 기특해졌다가 놔두면 어디로 가요 내 모습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 불교에서 범부 초범 입성이라고 그러죠 범부에서 이거 들어보셨나요 초범 입성 멋진 말 같은데 뭔 뜻이냐 범부에서 벗어나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보살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견성하면 초범 입성한다 이 소리가 기독교에서 성령 받으면 이제 혈육의 자녀에서 초범이 혈육의 자녀 벗어나 너물 너물 쳤자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로 들어갔다 성스러운 경지로 들어간다 이게 기독교에서 성령 받으면 불교에서 견성하면 일어나는 일이 초범 입성이에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기본값이 바뀝니다 이제 방심해도 참나가 느껴져요 방심해도 내 안에 성령이 현존하는 게 느껴져요 기본값 바뀐 거죠 이 정도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공부를 안 하면요 문화 문화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인간은요 고등 침팬시 노릇만 하지 진짜 인간 노릇 못 합니다 애초에 하늘이 인간한테 기대했던 더 심오한 기능은 펴질 못해요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성령이 내재되어 있고 다 누구나 불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육바라밀 인의의지 유교에서 말하는 양심 인의의지 기독교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들이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탐진치만 기본값이 딱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원죄 받아서 그렇다 또 다른 종교마다 다 각자대로 설명합니다 중생심 때문에 무명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중생심이 생겨서 그렇다 원죄 받아서 이렇게 혈육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다 근원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 자녀다 원래 부처였다 여러분이 원만한 부처였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원래 부처였는데 왜 우리가 중생이 됐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부처였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본성이 부처라는 거지 여러분 애고가 부처였던 적은 없어요 죽어라 고생해서 지금 이 정도입니다 내가 원래 원만한 부처였는데 왜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다들 원래 여러분은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고를 애고성 중생심을 입고 이렇게 현상계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 이렇게 범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 입었죠 그럼 애초에 원만한 부처였다면 왜 타락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에 있는 그런 신화도 사실은 그 원리를 그냥 그럴싸하게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아당과 이브 등장하고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로 탄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라는 거죠 원제를 받았건 무명 때문이건 간에 중생심 혈육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에서 오해해서 우리 원래 퍼펙트 했는데 타락했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혈육의 자녀로 왔더라도 예수님도 혈육 입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인류 구원의 답이에요 나 피 있고 살 있어 나 지금 어떻게 살지 죄 없이 살아요 이게 원래 인간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이 경지에 가라 부처님도 여러 보살들도 중생심이 있어도 중생심 가지고도 불성을 깨달으면 모두가 다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이 될 수 있다 중생은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이 되라 보살 줄여서 보살 보살 되라 진짜 하나님 자녀 되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리 자녀 중생 보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억지로 줄여 봤죠 말이 멋있게 안 나오게 된다 이래시죠 성도 성도나 지금 보살이나 다 같은 거예요 신성을 품은 혈육 신성을 품은 중생 이게 그러니까 기본값 두 개를 같이 갖는 거죠 혈육의 자녀로서의 기본값 탐진치 하나님 자녀서의 기본값 이런 이니에이지 육바람일 성령의 열매 이게 같이 갖고 있으면 보세요 방심하면 탐진치로 흘러갑니다만 또 뭐가 동시에 작동해요 이니에이지가 작동해 버려요 두 개의 기본값이 작동하면서 어느 쪽이 더 상의의 기본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이 결정됩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 상의의 기본값이 작동도 안 하죠 그냥 탐진치로 쫙 가버려요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나왔던 증거가요 이렇게 끌려가는 중에도 아주 뭐 사이코패스 아니라면 뭔가 있죠 찜찜한 거 있죠 그게 하나님 형상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찜찜하다는 여러분 찜찜한 거는요 여러분 뭔가를 아니까 찜찜한 거예요 제가 왜 자명찜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자명찜찜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걸 자명찜찜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 일찌보살 됩니다 처음엔 자명찜찜을 우습게 생각하세요 자명찜찜 그게 뭐라고 참나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자찜 참나랑 이 무형의 참나랑 어떻게 수작하느냐 우리는 자명찜찜의 이 느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고는 그래서 이 느낌에 이 느낌에 주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자명찜찜 느낌이 만약에 왜곡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자명찜찜의 느낌을 우리는 다 아주 미세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이코패스도 많은 뇌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분명히 찾아보면 미세한 신호는 있다 자기가 못 찾아낸다 찾아내는 능력이 좀 막혀있다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확대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이 소리에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명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찜찜하다는 말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야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느낌이라고 하냐 생각 이전에 생각도 안 했는데 알거든요 고민도 안 했는데 딱 알아요 아 이거 아닌데 전율이 옵니다 아닌데 이거는 기뻐요 벌써 생각만 해도 기뻐요 따져보지 않았는데 기뻐요 뭐 할 생각을 했더니 기뻐요 환희에 차요 그런데 이게 중생들은 어렵냐 애고가 또 자쯤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값이 다르니까 이건 무시해요 이건 탐진치에 맞다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탐욕이 성취되는 쪽이다 이거는 분노하는 쪽이다 탐이 성취되는 쪽 탐이 좌절되는 쪽 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걷어내고 봐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필수로 이거 걷어내는 작업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잣짐의 느낌을 분석하는 중에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 얻으면요 이제 실천 개율까지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판단되고 나면 여러분 잘못하기 힘들어요 왜 여러분이 개율을 못 지키고 정해진 개율 지키는 거 말고요 양심의 개율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네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라 이 말씀도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뭘 좋아하면 비만이 돼도 줘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해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좋겠는가 라고만 따져보시면 돼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대접 받고 좋겠는가 싫겠는가 만 따져보시면 잣짐의 느낌이 작동합니다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 딱 들으시면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그때 가고 있는지 다 압니다 보편 법칙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안 맞는지 다 압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목을 안 하니까 안의 버릇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이게 잘 느껴지는데 나이 들면서 사회화 되면서 이거를 무시해요 제가 저만 공부 잘하면 뭐예요 친구가 어렵다는데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야 너 대학 갈 생각을 대학 간 뒤에 도와줘 왜 지금 도와줘서 같이 대학 못 가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화 속에서 양심을 짓밟아 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서 잣짐 느낌을 못 찾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참나가 어디 가는 게 아닌 불생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늦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애고의 잣짐을 몰라 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내면의 잣짐 소리 듣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데서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 아무리 듣고 들어도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변한 것 같으시죠 그거 따져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자명하다고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외쳤기 때문에 변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할 일은 자꾸 여러분의 양심이 좋아할 말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평소에 양심에 대해 생각 안 해본 분도 제 말에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자명 찜찜 자명 찜찜 애고가 좀 방해할 수 있어요 에이 저렇게 삶을 못 살아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걸 몰라 하시면서 조금만 버티고 5분 정도만 시간 내자 하고 내 진짜 속에서는 뭐라고 느끼는지 느껴보시다 보면요 말은 맞지 내가 뭘 알아서 이게 맞다고 판단한 걸까요 내 안에 답이 이미 있다니까요 저는 자극을 하는 것뿐이에요 효과적인 자극 사회생활하면 사람이 이렇게 도리에 밟게 돼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안 좋은 게 깔려 버려요 치유하기 힘든 여러분 여러분 업의 결이 깔려 버립니다 잘못된 약육강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요 잘못된 보편 법칙에 대한 여러분의 잘못된 왜곡된 견해가 생겨요 그게 한 번 생겨버리면 힘듭니다 근데 다 좋아요 지금 늦은 때라는 건 없으니까 모른다 하고 내 안에 있는 불생불멸의 하나님짜리 신성짜리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명한가요 근데 바로 물어보면 모르니까 5분 정도 몰라를 하고 마음에 평정심이 일고 초연해지고 나 자신마저도 제3자로 볼 정도로 초연해지고 냉정해질 때 들어보는 거예요 자명한가 찐찐 내가 남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자명하다고 하겠는가 찐찐하다고 하겠는가 이 소리를 처음 듣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보물입니다 이거 따라가다 나중에 일지보살이 돼 기독교도요 칭의 성령 받으면 의로워졌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는 이미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이미 답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라고 불러주는데 칭의를 했다고 여러분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느냐 안 돼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환의를 얻고 평안을 얻더라도 성령 안의 진리를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애고가 어떻게 소화해요 이렇게 똑같아요 자명찜찜 느낌 찾아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평안한 중에 자명찜찜 하나님이 어떤 건 자명하다고 하고 어떤 거는 거부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작업이 결국 지혜를 얻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걸 성화라 그래요 칭의는 성령 받는 것 성화는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선정 속에서 성령을 받는 것 기독교시고 말하면 믿음과 기도 속에서 성령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화의 작업을 또 하는 것 이 두 단계가 거룩해지는 단계거든요 불교도 똑같아요 이게 참나를 선정 속에서 참나를 받고 참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선정과 지혜로만 얘기했는데 좀 더 복잡해요 그 얘기 한번 해 드릴까요 뭐 성탄인데 성인 탄생하는 방법 이런 거라도 해 드려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이제 입문 얘기하다 나오는데 입문개벽 하려면 방금 이런 정확한 컨텐츠가 없이는요 입문개벽이 될까요 자 입문을요 이거 얘기는 더 해놓고 정리하고 선정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개벽 그런데 하늘과 땅이 천지가 뒤집어질 거 아니면 실제로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건 지구 박살나고 다시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우주가 박살나고 다시 생길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천지개벽이라는 건 최소한 지구는 날아갔다가 다시 뭐 별 하나 생겨야 천지개벽 아닙니까 제대로 천지개벽 되려면 구약은 구약대 얘기예요 신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입문개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신개벽 사람의 마음이 개벽하는 그러려면 양은 천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정신문명이요 땅은요 물질문명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천지개벽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겠어요 물질이 개벽하니 물질문명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다 이것도 개벽의 일환인 거예요 물질개벽이라고 물질개벽 벽이죠 벽 이 이루어지니 개천 벽지가 되니 개천도 돼야 된다 정신도 밝아져야 된다 정신은 형체가 없으니까 하늘이고 물질은 형체가 있으니까 땅이죠 이번에 정신문명까지 개벽 이 두 가지가 음양의 문명이 딱 종합이 돼야 인문이에요 사람의 문화가 바뀌어요 문명이 지금 물질문명 막 바뀌고 있죠 거기에 걸맞게 알맞게 정신도 지금 바뀌어야 돼요 도덕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양심의 구현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개벽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서 대거 나온 겁니다 160년 전부터 동학 나오고 증산 나오고 원불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대종교가 나와서 홍익인간으로 개벽하자는 주장 다 개벽론이에요 아우러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 결과물이 현재 지금 또 저희 홍익학당에서 또 개벽 주장하고 있는 개벽은 쉬워야 된다 물질문명 왜 발전이 잘 될까요 자꾸자꾸 더 간이하고 편이한 게 나오니까요 정신 문명도요 더 알기 쉽고 더 따르기 쉬운 게 나와줘야죠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하면 극소수 매니아들 극소수 덕후들만 합니다 산속에서 이런 식으로는 문명 변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문명이 되려면요 문명의 변화를 말하려면요 어린아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도가 이번에 나온다 이 예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성령 받아가지고 다 성령이 터져 나오는 그 삶이에요 이게 구약 때부터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젊은이건 늙은이건 예언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누구도 상대방한테 하나님을 아르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 이게 구약에 나온 거예요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르라고 권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임해 계시니까 이런 시대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모든 성령들이 꿈꿨던 거예요 이 개벽이 천지는 이미 개벽했으니 인심개벽 인문개벽 한번 오는 거 보자 해가지고 막 2000년 전부터 2500년 전에는 공자님 또 부처님 뜨고 2000년 또 한 세대 뒤에 소크라테스나 맹자 같은 분들 뜨고 또 2000년쯤에는 예수님 뜨고 막 출동해가지고 지금 근래에 또 많은 도인들 나와가지고 개벽 주장하고 다 만들고 싶은 세상이 하나입니다 용화세계니 뭐 정토니 극락이니 지상천국이니 대동세상이니 다양하게 부르고 우리 민족은 또 뭐라고 불러요? 홍익인간 이와세계 신시 온다 하나님 나라 온다 이거를 요게 지금 성탄절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오셨대 막 왔는데 왜 오신지를 모르면 왔다 가신 보람이 없죠 왜 오셨죠? 와서 뭘 했죠? 지상천국 선포를 했어요 이제 개벽 온다 새하늘 새 땅 곧 열린다 사실은 이미 왔는데 한 2000년 뒤에 열린다 이런 예언도 있었죠 2000년 설을 주장하는 파도 있죠 아무튼 그럼 한 지금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년 뒤건 언제건 사실 그날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개나린 폈고 완연한 봄은 이제 차차 올 거다 그때 내가 다시 와서 천국으로 인도하마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최초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성경 1편에서 쫓겨나죠 그럼 마지막 편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끝납니다 들어가고 끝내자 이거예요 그게 예언이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당이건 간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양심상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구현된 세계를 꿈꿀 수밖에 없다 나 아니라 천국의 확장 모두가 다 천국에 사는 그 시대 한 마리 양도 소외되지 않고 다 천국에 사는 그 시대를 꿈꿀 수밖에 없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애고의 소망이 아니죠 애고의 소망은 나는 이제 살았으니 됐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성령의 소망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 하나 때문에 소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꿈꾸는 거를 우리도 같이 꿈꾸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구현돼요? 사랑이 우리 모두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황금류 지키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면서 사는 시대에 온다 그게 기독교식 개벽입니다 동양식 개벽도 홍익인가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자비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한테 슬플 짓 안 하는 자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남한테 이루어진 짓 해주자는 게 자, 자의함이고 비는 슬플 비자죠 남 슬플 걸 나도 슬퍼하자는 거 뭡니까? 남한테 슬플 짓? 하지 말자 남 상처 입힐 짓? 하지 말자 왜? 그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니까 자비 안에 사랑과 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비 사랑 인의 다 들어있어요 동양의 인과 의 사랑과 정의 기독교도 사랑과 정의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정의로운 사랑이지 공정하지 않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그게 이 사랑과 자비와 인이 구현되는 시대가 열린다 그거 알리려고 성인이 오신 거예요 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물질명 개발이야 과학자들이 할 테니까 정신문명 개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철학자 성인들이 보살들은 이거 책임져야 돼요 보살들은 이게 주력입니다 이것도 보살 중에 과학자 보살 없으라는 법이 없냐 이분들도 다 보살인데 철학자 보살들이 해줘야 될 일은 이거예요 과학 맡으신 보살들이 이건 해주실 거라 다 보살들이죠 과학자들도 인류 문명 끌어 땡기고 여러분 살기 쉽게 해놓고 이거 만들어준 양반들 감사하지 않아요 보살이죠 그 보살도 과학에서 보살도가 있지만 철학에서 해야 될 보살도가 있고 사실은 이거는 보살이 아니면 못 해주는 부분입니다 성령 받고 견성 안 한 분들은 이걸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본부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초범 입성하신 성자들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어떻게 이기죠 지금 여러분 뭐 양자가 어떻고 솔 입자가 어떻고 입자냐 파동이냐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 시간이 흐르냐 안 흐르냐 특이점이 있냐 없냐 블랙홀이 있냐 없냐 다 해가지고 뭐예요 현상계 얘기예요 물질계 참나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가지고 자꾸 정신세계에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건 참나에서 알아차리는 대상의 세계 에고의 세계 현상계의 세계의 이야기일 뿐 현상계의 세계 안에서 보편법칙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물질개벽을 가져왔어요 귀한 일입니다만 그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정신차원 색즉시공 색이 공하다 하니까 일부 스님들이 아인슈타인이 색즉시공을 증명했다 이는 MC의 자승이니까 이 색깔이 곧 진공에너지더라 이걸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 그래서 색이 공이더라 불교 철학 이론을 과학자가 입증했다 하는 망원들을 막 날리시는데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물질개 안에서 지들끼리 에너지와 물질간에 돌아가는 얘기에요 에너지고 물질이고 나발이고 다 일체를 뭐가 알아차려요? 참나가요 그 참나가 공이라는 소리에요 색즉시공 일체현상계를 깨뚫어보는 그 자리가 공이더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알아차리니까 빛이 있고 광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빛이 있기 전에 그 알아차리는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I am 성경에서 영원한 나의 현전 이 영원한 나의 현전 자리를 찾으신 분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심자리에서 설명을 못 해주시면 홍의각당 로고로 치면 바깥 원만 있지 가운데 핵심 점이 없는 격이에요 화룡점정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물질문명 개벽에 화룡점정을 정신문명 연구가들이 해줘야 돼요 딱 점을 찍어줘야 돼요 우리 몸뚱이 마음이 다 이런 물질문명 속에 살아가더라도 혈육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을 정확히 얘기해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만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노련하게 하나님 뜻대로 자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결국 포인트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지상에 천국을 선포하고 내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게 아니다 영혼에 있는 거다 영혼에 성령 받아라 그래서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법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성령과 하나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성령 받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근데 그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뭐냐 우리 영혼에 있는 게 이 땅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임한다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우리 정신에 바로 임하는 게 천국이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황금열 지키고 사는 삶이 천국인 거죠 지금 왔나요? 천국이 2000년 됐는데 대승불교, 유마거사 등 대승보살들이 이제 대승에 시들어간다고 외친 지 한 2000년 됐어요 아직도 대승이 안 왔습니다 최근 조교종 불교 거기 승가대 교수님은 원여를 바다에서 밀어내야 할 더러운 시체 같은 존재다 우리 승단에서 밀어내야 된다 하고 대승보살들을 전혀 무시하는 소승식 발언을 하고 아직도 바리세파식 기독교 유대교만 바리세파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개신교, 천주교 다 바리세파가 돼가지고 성령은 못 받아 놓고 성령 못 받고 기본값이 중생인데 천국 갈 사람처럼 부는 게 그게 바리세파예요 바리세파의 본질이 성령도 못 받아서 기본값이 안 바뀌었는데 중생심 그대로인데 탐진치 그대로인데 손익만 따지는 마음 그대로인데 겉만 천국 간 사람처럼 부는 게 그게 바리세파입니다 그래서 이 소승 바리세파들이 이 지구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데 지구의 인심을 지배하고 있는데 인심개벽이 어떻게 옵니까? 좌절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답을 내주신 게 성인들이고 그 성인들의 말씀을 지금 아주 감명하게 이해하고 감명하게 실천해서 여러분 영혼에서 바로 답을 내지 못하면 온 인류가 같이 할 방법은 아닌 거죠 방법은 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때요? 해보고 나서 야 이건 나나 하지 아무도 못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정신개벽에 도움이 될 방법이 아닙니다 그걸 연구해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을 철학자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되고 보살들이 해야 되고 군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자각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몇이나 되냐 왜 제가 동학, 증산, 원불교, 대종교 우리 민족의 선현들을 존중하느냐 그분들은 뭔가 답을 내려고 끝없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잖아요 뭔가 답을 내보려고 기존의 종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미 기존 종교가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유불선, 기독교 다 부패해 있으니까 160년 전에 신흥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새로 아이디어 내보자 해 가지고 낸 게 동학, 수심정기, 마음 챙기고 기운 바르게 하면 한울림 될 수 있다 증산, 주문 수련, 주문 해 가지고 그런데 주문이지만 결국 그거 해 가지고 뭐 하냐 마음의 중화를 이루면 결국 해원 상생의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원불교 이번에 견성, 양성, 솔성 이거 이번에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본성을 보고 본성을 배양하고 그 사막을 닦아 가지고 개정의 사막 닦아서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를 해 가지고 견성, 양성, 솔성하면 누구나 다 낙원 세상 가서 살 수 있고 낙원 세상 확장시킬 수 있다 16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열나게 연구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성과물을 저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시대에 그것도 벌써 시간이 100년 지나니까 또 지금 다 낯설어요 그 말을 들어도 낯섭니다 말이 빨라도 일제 때 말이에요 일제 강정기 때 말이에요 이게 날이 낯설어요 지금 시대에 맞게 또 말을 해 가지고 지금 시대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연구를 또 하려고 홍의각당이 나왔고 홍의각당은 어떤 종교색도 안 띄려고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만 표방합니다 왜? 한 종교색을 띄워버리면 다른 종교가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개벽이 안 와요 인류 모두가 같이 누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이거 벽이 있나요? 이거 뭐 힌두교인은 안 쓰고 불교인만 이런 쓰나요? 스마트폰은 아니죠 종교에 벽이 없죠 인종 뭐 어떤 벽도 없죠 남녀노소 다 쓰죠 똑같아야 돼요 정신문명의 답도 이런 스마트폰 쓰듯이 똑같이 퍼져나가야 되니까 종교색체를 안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악하지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색체도 안 띄고 저도 중간에 고민 많이 했어요 머리만 깎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신학대를 가볼까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아무 백도 없고 간판도 없으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고민할 만하죠 또 박사도 아니에요 박사를 따야 되나 한국은 역시 학벌이지 하면서 박사도 고민해보고 왜? 안 먹히니까 근데 뭔가 이런 뭘 해야 된다는 이 벽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버틴 겁니다 열악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아주 망한 건 아니죠 제 뜻이 제 계산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종교인이 다 와 계시죠 그렇죠? 각자대로 종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으셔도 사이비만 아니면 되고요 사이비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단 강의 듣고 도를 이루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있는 것이 사이비인지 아닌지 본인이 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다 아실 수 있게 제가 다 해드렸어요 학단에 다 올려드렸어요 사이비, 간별법 온갖 거 다 올려놨어요 저는 소승이 좋은데요 그럼 소승하세요 열반 쉽게 하는 법 다 올려놨습니다 대승은 통이 커요 소승도 다 도와줍니다 아니 원하고 있는데 홍익인간이 하고 싶다는 걸 좀 해주는 거예요 양심이 어긋나는 거 아니면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기독교 성령 받으시라고 성경 강의 올립니다 불교 견성하시고 보살되라고 견성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초간단 견성법 올려드립니다 아니 원하는 데 해야죠 사람이 어차피 사람은요 지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들어주면서 꼬드겨야 돼요 보살돈 원래 아니 굳이 이거 먹고 싶다는데 이거 주면서 꼬드기는 사람이 보살입니까? 너도 어허 이거 아니야 하지마 사람이 탐진치에서 한이 생겨요 한이 생겨요 여러분 없을 때 이거 미치게 집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아요 적당히 들어주되 더 나은 걸 지시해요 이걸 들어주되 이것보다 이게 좋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은근히 끌고 가는 거예요 보살이 이래서 어려워요 눈높이도 해줘야 되지만 계속 방향을 정확히 잡고 사람을 방편을 써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들어주면서 끌고 가라 화원경이요 굳이 십지 쪽 가면요 굳이 십지 최고 보살인데 뭘 잘하냐 잘 꼬드긴다고만 나와요 그렇게 잘 꼬드긴 사람 마음을 그렇게 잘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역량을 그렇게 잘 꿰뚫어보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번뇌하는지 그렇게 잘 꿰뚫어보고 잘 꼬드겨서 보살 만든다 그게 굳이나 십지가야 나오는 역량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보살도의 극치입니다 예수님도요 유대인들 잘 꼬드겨서 끌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아가지고 그거 된다고 하고 그걸로 겁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 유대 아니라 다른 곳에 오셨으면 전혀 다른 사역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성인들의 사업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법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말씀만 오라 예수님이 자기 말씀 옳다 하나님 뜻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 그래도 여러분 속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나왔어도 다른 지역에 갔으면 다른 말 나왔어요 잘못된 말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다른 사역을 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용은 본질은 같은데 방편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이냐 못 받아들인 관념이냐 제가 공산주의 문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지도했을까요 그것도 공산주의식으로 꼬셔야죠 모든 인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리를 찾자 해서 꼬셔야죠 따라오다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 유물론자였는데 어 하다가 어느 날 참나 만나고 이러면 계속 유물론자일 수 있나요 물질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방편이에요 어 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 의식 수준을 올려버리면 다시 못 돌아갑니다 과거로 못 들어가요 자기가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뭐로 꼬들겨도 뭐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냐 여러분 내면의 신성의 인가로 받아들여요 자명하다 찜찜하다 여러분 내면에 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걸로 결정나요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 신성을 구현하는 그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걸 도와드리고 자극제가 돼드리는 거죠 보살들은 원래 목표가 그거입니다 자극해서 그 사람 내면에서 성령이 타오르게 하고 불붙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개벽입니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개벽 때문에 가장 제가 요즘 원불교 강의하는 것도 원불교 정신개벽하자 원불교가 저희랑 호환이 너무 잘 되고 싱크로율도 좋고 그래서 많이 강의 드리는데 이 얘기 먼저 하고 하죠 그럼 아까 이게 기독교 불교 통틀어서 칭의 성화 불교는 도노 점수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제가 페북이나 인스타에도 막 그림 저희 학당의 직원이 디자인 멋지게 해줘가지고 올린 적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나 각성입니다 원불교식으로는 정신 수양이죠 정신 뚜렷하고 고요한 고요하면서도 원만한 정신 뚜렷한이라는 게 뚜렷하다가 아니라 뚜렷한 정신 원불교에서 그럽니다 안 쓰는 말이죠 뚜렷한 원만한 온전한 정신은 여러분 본래 온전하고 고요한 정신이 딱 여러분 안에서 현존이 드러나는 그게 참나 각성이죠 저희식으로는 참나 각성을 하면요 자성 직관이 가능해집니다 왜? 참나 각성이라고 참나와의 합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고의 마음으로만 살다가 참나의 마음이 보름달 뜨듯이 훤히 떠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럼 이게 기독교식으로는 뭐죠? 성령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과 하나 있으면 기본값이 달라지거든요 혈육의 자녀로서의 기본값은 탐진치였는데 이 참나 상태로 성령과 하나로 있으면 그때 정신은 온전히 참나와 합일되니까 어떤 직관이 생기냐면 여기서 이 직관에서 잣짐 느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직관이 오겠어요? 자성 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뜻이죠 성령의 법이죠 성령에 새겨져 있는 자 성령을 각성했다 그러면 성령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법이죠 성령에 새겨져 있는 이 법을 각성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 이 자리가 영원한 나의 현전자리고 성령이고 이 자리가 여기에 성령의 뜻 저희 학당식으로 말하면 아공 복공 구공의 성령의 깊은 원리 근본적 원리 뜻이 있구나 유교식으로 인위의지 불교 육바람일의 깊은 뜻이 성령 안에 새겨져 있구나 하는 거를 자 여기까지를 지금 정확히 알게 되겠죠 자성을 직관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자 이 텅빈 텅빈 진리 안에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자가 자성을 이렇게 직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치로 말하면 텅빈 중에 이니에지 아공 복공 구공의 원리를 다 갖추고 있는 성령이고 이 이치를 성령 안에 있는 알아차림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걸 직관이라고 자성 이게 자성이고 직관은 이게 직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우주를 우주를 경영하는 이치가 진리가 숨어 있겠죠 그 진리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지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나의 지혜로 봐요 그 참나의 지혜를 이 직관을 불교에서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로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로 여러분 자성을 직관하고 관자제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이렇게 자성을 직관하고 있다 뭘 알았겠어요 일체가 공하고 오온이 다 여기서 나왔구나 아공 복공을 다 깨쳐서 보는 거죠 더 들어가면 구공까지 여기서 육바라밀이 나오는구나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게 아직 말은 안 해도 직관 직관이라는 거 생각 이전에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각악성을 하면 참나각성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참나각성을 하면 자기 자성에 대해서 텅빈 중에 이치를 다 품고 있는 거를 자기가 이 알아차리는 영적인 이 알아차림의 능력으로 꿰뚫어보고 있어요 이 참나를 이 참나를 각성했다는 게 이 텅빈 중에 여러분 한 점을 찾으신 거예요 자 참나라는 게 공적 텅 비어있는데 정확히 알아차리고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그 텅빈 텅빈만 따로 빼서 보니까 텅빈 중에 우주의 이치가 다 새겨져 있더라 내 자성에 아공 복공 구공 이니에지가 새겨져 있더라 그런데 그 알아차림이 그거를 정확하게 그 알아차림이 꿰뚫어보고 있어야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이미 자성과 직관이 지금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태극 상태예요 아직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고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이게 뭐랑 기독교식으로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랑 함께 계셨다 진리를 딱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어떻게든 이 진리대로 빛이 있으라면 현상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바로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을 말씀과 함께 계셨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영지가 알아차리는 자리인데 그 영지가 뭘 알아차리고 있냐 자기 자성을 알아차리고 있더라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뜻 성령의 법을 알아차리고 있더라 이 상태가 안 일어나실 것 같죠 일어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몰라도 자 보세요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를 찾으면 이 자리입니다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어요 왜 나는 현존하니까 그런데 저는 진리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는 게 없어요 사실은 참나 상태로만 있으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자성을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오고 자비심이 일어나요 뭘 봤길래 나는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왜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왜 자명해지고 왜 더 자비로워질까요 텅 빈 중에 뭔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무의식 중에 여러분은 직관하고 계세요 참나를 만나면 이상하게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 마음 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텅 빈 것 같은데 안에 이 진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이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좌성을 직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명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혜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명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생각을 써서 해보는 거죠 지금 생각 이전에 이 참나를 찾았는데 공저경지를 찾았는데 공저경지를 찾고 보니까 내 안에 이 좌성 파트가 있고 그걸 또 알아차리는 파트가 있더라 근데 나는 사실 뭘 알아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황홀했고 참나랑 함께 있어서 좋았지만 뭘 알았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그때는 분석을 해봐야죠 딱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분석해보면 어때요 자기가 알아낸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비로워지더라 마음이 정의로워지더라 마음이 겸손해지더라 마음이 지혜로워지더라 구체적으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참나 안에는 어떤 뭐가 있더라 왜 뭐로 아세요 자명찜찜의 느낌이 직관에서 바로 오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찜 느낌 뭘 알았는데 자명하다 찜찜하다 하는가 여러분 직관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면 여러분 애고는 모른 것 같아요 난 뭘 참나 각성만 했지 참나랑 합일만 됐지 내가 뭘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건 자성 자성이란 건 뭐냐 이거는 진리의 표준이죠 진리의 표준에 대한 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생각이 일어나면요 바로 찜찜하다는 거 알아요 찜찜한데 이건 자명한데 이 느낌이 선정 일으키기 전에는 애고가 주도해서 판단하다가 선정 상태에서 다시 분석해 보면요 왜 양심 분석이 정확히 되냐면요 다른 느낌이 생겨요 이거 찜찜한데 명상에 좀 들었다 나와서 분석하니까 이거 자명한데 찜찜한데 판단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뭔가를 본 거죠 그게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봤는지도 모르시지만 명상에 들었다 나오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사태예요 이때 유치할 수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일어났다 지금 뭐가 일어났냐 직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뭔가를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은 못 하시지만 뭔가를 봤어요 여러분 내면에 뭔가 조작이 일어났어요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값이 바뀌니까 다른 판단이 일어나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자명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때 왜 여기서 자명하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전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자명한 분석을 가지고 진리를 어떻게 해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해 보고 또 오류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걸 분석하는 중에 내 사심이 낄 수 있죠 내 무지랑 아집이 낄 수 있죠 그런데 해보면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안 좋아한다 또 분석을 하면서 자명한 분석과 실천이 분석과 실천이 이론과 실천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또 분석한 거랑 직관한 거랑 내가 혹시 분석을 에고에 무지와 아집이 껴가지고 왜곡시켰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분석한 걸 가지고 어때요 그러니까 참난한 안에는 자비가 있다는 거지 확실히 자비의 원리가 있다는 거지 하고 분석한 다음에 실험해 보는 거죠 다시 선정에 들어서 또 있어 봐요 다시 나와봐요 그 생각이 힘을 얻나 안 얻나 더 힘을 얻어요 또 뭔가 하나 지나간 거 뭘 또 보고 나온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이 얘기를 누가 안 해주니까 아무도 이 단계로 못 갑니다 지금 이 원리를 쉽게 얘기 안 해주면 어린이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정신문명은 사회는 안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선정 정신수양 원불교에서는 우리는 이거 반야바라밀 불교식으로 지혜 공부 반야 공부 직관과 분석이 만나면 다 지혜니까 무분별지 분별지 이거를 원불교에서는 사리연구 이거를 작업취사 업을 짓는다 해서 작업, 업을 짓되 취,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작업취사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실천이죠 진리의 실천 그래서 실천은 선은 하고 자명한 건 하고 이어집니다 그대로 찜찜한 건 하지 마라 악은 하지 마라 자 이 이상 뭐가 있어요 자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령 만났습니다 성령 각성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아 황홀해 신비감 막 느끼고 등에 불 지나가고 이러고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맹탕이죠 남는 건 뭐예요 자랑거리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것도 자랑 안 먹힙니다 등에 불 지나갔습니다 아 예 병원 좀 가보시지 그래요 일반인한테 얘기하면 막 기도 중에 막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병원 가보시지 그래요 기독교인한테 얘기하면요 우와 부럽다 성령 받았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칭의예요 칭의도 지금 기본이 안 잡혀 있어요 자 성령 받고 I am 내가 현존하는 I am 느낌 생겨도 그 현존하는 I am 느낌 안에서 말씀과 알아차리는 하나님이 분간돼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직관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못 느끼도 좋지만 직관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그 직관이 또렷해집니다 이 직관 하나님의 성령법에 대한 직관이 있으니까 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영 여기는 영 이거는 진리 말 되나요 안 되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들어있는 영 영은 알아차리는 I am이라는 현존하는 나라는 현존감이고 진리는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죠 진리를 알아차리니까 진리의 영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가야 성령 칭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칭의입니다 여기서 바로 분석을 시작하면 선악 분석이 잘 돼요 기본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혈육의 자녀랑 전혀 다른 판단이 일어나요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선악을 판단해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칭의 이게 성화죠 칭의와 성화 이렇게도 자 보세요 칭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칭의에서 성화로 이어지면서 그 성화가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성탄이라고 이름만 걸고 마구잡이로 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깨서 이해하세요 저기 그 논어에서 이게요 논어에 나온 말입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묵이 식지한다 묵 침묵 침묵 상태에서 식지 정확히 안다 이거 보겠어요 침묵으로 안다 고요하면 고요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지혜가 아니거든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지혜가 없다 꽝입니다 아셨죠 성령 받았다 이거는 통으로 표현한 거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새겨진 진리를 직관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리죠 진리를 아는 거죠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런 식으로도 풀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임하면서 조용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이건데 많은 분들이 또 그 구절을 따가지고요 묵상할 때 쓰세요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알 때 자기 안에서 신성을 찾는데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통한다는 유교 선비 성악식도의 태계선생이 선조한테 올려받친 그 성악식도 병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미거 고요하게 있으면 대월상제 하나님을 만난다 고요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만나서 알게 되겠죠 침묵 속에서 안다 뭘 알까요 자 보세요 뭘 아는지 몰라요 정확히 여러분이 아직 생각이 작동 전이니까 여기는 생각해보면 나와요 잣짐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았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짓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뭘 알았는지도 이제 알아요 고요한 중에도 자명해요 알고 있다는 느낌이 성성해요 그래서 움직이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엄불교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중을 잡는다 그래요 자명찜찜 판단하는 걸 대중 잡는다 그래요 고요한 중에 대중 잡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대중심이 있다가 움직이면 대중을 잡아요 자명찜찜 딱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심이 있다 고요한데 대중심이 있다 고요한데 알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중 잡는다 옛날에 판단한다는 소리거든요 옛날 말로 그런데 판단하려면 잣짐 판단하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잣대를 기준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칭리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을 안 잡고 있다 이런 공부는 그냥 허황된 거죽에 빠져서 날아갑니다 고요한 현상만 즐깁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학당식으로 아공 복공 구공의 지리를 알게 될 때 그게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대로 실천 속에서 우리 학당 실천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불교나 원불교나 홍의각당은 알겠는데 기독교는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대살로니카 전서 읽어드릴게요 바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에고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과 만나야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과 만나야 그게 끊임없는 기도가 됩니다 어떤 터지에 놓여있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혈육의 자녀의 기본값은 이게 다 안 맞는 소리예요 혈육의 자녀의 기본값은요 어쩌다 기뻐하시고 끊어졌더라도 다시 기도하시고 범사에 웬만하면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되는데 늘 감사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 말에 쐐기를 박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는 제대로 성령 각성된 거예요 성령과 떠나지 않을 정도로 각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진리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과 안전한 합의를 이루고 24시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경지 자나깨나 꺼지지 않는 그 경지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성령의 지혜를 얻게 돼요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사정은 성령만 한다 성령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사정도 다 알 수 있다 지혜의 게시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어집니다 애연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애연이라는 건 애연자들이 선악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흥한다 선악의 경고가 분명히 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모든 일에 분별력 분석을 해가지고 직관에 입각한 분별입니다 영적 식별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선을 굳게 붙잡고 어떤 종류라도 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선은 악 악은 마십시오 이분은 대사노니카 전서에서 칭이 성화의 요결을 다 써놨어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본 경험을 로마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기본값이 두 개가 작동하니까 한쪽으로는 성령의 법을 좋아하는데 한쪽으로는 육신의 법을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죽겠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해도 난 감사한다 왜 성령법이 성령의 법이 기본값으로 깔려있으니까 내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난 살았다 공고해 죽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아 난 구원받았습니다 니네는 이거 모를 거야 나는 살았어 내가 힘들다고 난 살아서 힘든 거고 그대들은 힘든지도 모를 거야 왜 기본값이 하나니까 탐진치가지고 원망하고 하늘을 막 또 기뻐하고 살아가지 내가 겪는 이 현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좋아합니다 이해 되시죠 너무 어려운 얘기는 한 건 아니죠 마지막 제가 올해 수능 기출문제 풀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여기까지 연구하시면 자 보세요 견성 양성 솔성 이게 수능이 이번에 나왔어요 수능 수준 높더라고요 본성을 봤고 본성을 봤고 자성을 봤다 자성 직관까지 들어가야겠죠 직관과 분석이 다 돼야지 봤다는 건 정확히 봐야 돼요 직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분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어야죠 부처님도요 만법이 무상하다는 걸 직관한 다음에 그거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말로 해야죠 재행이 무상하다 이건 말이잖아요 이건 분석이잖아요 제법이 무아다 그렇죠 일체가 개고드라 열반은 적정하드라 말로 해줘야 돼요 직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정확히 풀려면 직관과 플러스 분석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양성은 배양할 양자예요 그래서 불교는 견성을 중시하고 유불선에서 도교는 양성 이 양성은요 에너지적 양성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불교도 단전주를 합니다 에너지까지 양성돼야 제대로 성이 양성 힘있게 충전이 되거든요 자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충전한 다음에 진리를 실천합니다 설성은 유교에서 온 말이죠 중용에서 온 말이냐 설성 본성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본성을 거느린다 본성을 이니지 본성을 자유자재로 활용해가지고 중생을 부재한다까지 있어요 처음에는 따른다 고수는 성인들은 갖고 논다 이런 의미 거느릴 솔자도 되고 딸을 솔자도 돼서 이런 재미난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수능문제 읽어드릴게요 요즘 제가 사진이 왜 바로 안나 근데 한국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갑이 지금 소태산 선생님이에요 대종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약간 취약해서 넣더라고요 이론의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견성이요 이론의 본체를 지키는 것이 양성이요 자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게 견성이고 진리를 받고 양성은 본체를 지킨다는 건요 직관 속에서 본체를 함양하는 내 안에서 진리가 더 힘있게 만든 다음에 이론과 같이 이론처럼 둥글게 원만하게 실행을 하면 중도행을 하면 그게 솔성이다 이 공부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학식과 청명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부를 얻으리라 요게 지문에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도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견성은요 여러분 이론상을 처음에 딱 견성해서 진리를 이해할 때 이제 텅빔으로 이해하다가 텅빔 속에 뭐가 있어요? 이니에지가 꽉 차 있구나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이니에지 진리가 꽉 차 있구나 요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성이 텅빈 것 같지만 진리로 꽉 차 있구나 이 안에 아공 복공 구공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게 꽉 차 있구나 하는 거를 먼저 알아내야 돼요 이거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수련과 선정과 지혜예요 계속 명상에 들어가서 직관을 얻은 다음에 아까 이거 해드렸잖아요 선정과 지혜의 분석을 열심히 하다가 견성이 오겠죠 또 실천 요 사막을 열심히 하다가 견성이 오면 보세요 진리를 뭘 알아내냐 요거 알아내요 근데 그 알아낸 데 양성은 뭐냐면요 요 참나 자리를 가지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알아차림이 정확하게 알아차림이 요 안에 있는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양성입니다 자 견성 그냥 보세요 요게 참나인데 참나가 뭘 보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보고 있어요 직관하고 있어요 직관하고 있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들을 직관하고 있어요 진리가 텅 빈 것 같은데 이니지가 들어있어요 이니지를 자기가 참나 상태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양성이에요 호흡수련 해가면서 에너지 돼가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이미 알아낸 그 진리를 깨워서 알아차리면서 직관 힘 있게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명하게 직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솔성 요게 아직까지는 이건 다 해서 텅 빈 거는 공적이고 알아차리는 건 영지니까 이게 지금 공적 영지죠 공적 영지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게 양성이고 텅 빈 공적한 중에 모든 진리를 갖추고 있는 걸 아는 게 견성이고 이니지를 깨닫고 이니지를 품고 있다가 직관하고 있다가 솔성 요게 요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깥에 실제로 자기가 이니지를 구현해 보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나누습니다 선은 하고 악은 하지 않는 이니지를 밖으로 실제로 구현해 보고 그래서 선한 인과를 쌓고 악의 인과는 버려가는 거예요 요 6개의 그림이면요 견성, 양성, 솔성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견성에서 여러분 뭘 알아내셔야 된다고요? 텅 빈 중에 진리가 꽉 차 있는 걸 알아내야 되고 양성은요 공적 영지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지금 선정 지금 정신수양 상태잖아요 요거는 정신수양 아까 정신수양은 진리를 알기 전에 이제 정신수양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요 진리를 정확히 알아낸 다음에 명상하면 맛이 다르죠 자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학당 오셔서 몰라하면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고 몰라오고 계시죠 참나를 만나도 아직 직관이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사막을 열심히 닦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참나가 또렷이 알겠죠 내 안에 육바람이 들어있고 이니지가 있네 그걸 알고 알았다는 게 견성이고 사막을 닦다가 알았어요 내 안에 통빈 중에 이니지가 있었네 공적 속에서 이니지가 있었네 그걸 알고 영지로 딱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막으로 치면 정신수양 상태인데 정신수양에 들어가 있는데 정신수양을 학당식으로 하면 몰란데 그 전에 몰라는 그냥 몰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명의 몰라예요 자명의 몰라 왜? 진리를 알고 몰라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알아야지 진리를 안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견성했으니까 내 안에 이니지 육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딱 몰라고 계시면 이거는 이때부터는 양성에 들어갑니다 본성이 더 함양돼요 느낌 좀 다른 거 아시겠죠? 처음에 몰라는 사실은 직관을 아직 못했고 몰라를 하고 있는 직관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면서 몰라를 하지만 나중에 사막을 오래 선정, 지혜, 실천을 오래 공부하다가 진리를 정확히 알고 몰라 할 때가 와요 그때 몰라는 이게 양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단전에 집중까지 하면서 하면 제대로 기운하고 깨어 있으니 만나요 그럼 원불교에서 이 에너지랑 아까 이 각성이 만나버리면 이거를 영단이라고 합니다 단이 만들어져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도교적으로 참나각성하고 진리를 정확히 앓는 참나각성에 그냥 참나각성이 아니고 진리를 정확히 아는 참나각성과 에너지가 단전에서 기운이 돌다가 상단전에 기운이 모이면 그걸 영단이라고 그래요 단이 만들어졌다 이러면 이 영단은요 영화의 비밀입니다 지금 칭이성화에 나아가서 영화, 부활체까지 입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더는 안 할게요 힌트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솔성은 뭐예요? 구현해버립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이 원은 현상계예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다 참나의 세계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현상계 참나의 세계는 여기고 현상계에서 구현해버린 솔성 수능의 짐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게 견성이요 이론의 본체를 본체가 뭐예요? 그 진리요 자성의 진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게 지키는 게 양성 이걸 내 기본값으로 확실히 다지는 거예요 이게 놔두면 자꾸 또 기본값이 탐진치 기본값으로 돌아가니까 내 이 자성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자성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내 기본값으로 확실히 작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양성은 어떤 경우에도 내 본성은 이니에이지라는 걸 계속 자각하는 거예요 명상 속에서 자각하는 과정 내 기본값은 이니에이지다 내 기본값은 육바람이란 걸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반드시 육바람일 이니에지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사막 육바람일 이니에지를 실천에 옮기는 게 설성입니다 이게 이 공부를 지금 여기에 한 1급 되면 여기에 돼요 1급에서 양성 설성까지 쭉 다지다 보면 딱 일지 보살이 들어갑니다 일지는 정확하게 내 안에 뭐 들었는지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처음에는 이치로만 알다가 설성까지 거친 견성이 일어나면요 미리 말씀 조금만 드리면 일지가 이루어지고 일지 이후는 계속 양성 과정입니다 자기 본성을 심화시켜요 설성 안 하는 게 아닌데 점점 더 내 기본값이 바뀌다가 완벽한 설성이 이루어질 때가 오면요 이때가 칠지 보살이 이 사람은요 칠지 이상은 이제 기본값이 완전히 장착돼서 무슨 짓을 해도 양심대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궁극의 설성입니다 원불교가 지향을 그걸 열애라 그래요 예수님 경지를요 원불교에서는 열애위라 그래요 자성에서 떠나 자성을 자기 자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탐진치의 속성이 아니라 이제 육바람을 이니에지 속성대로 살아가버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중생이 탐진치로 살아가듯이 정반대의 이니에지가 본성이 돼버린 사람이 있겠죠 그게 열애입니다 예수님의 경지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이 양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진리만 알면 안 되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자기 기본값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자성은 이니에지다 내 자성은 우리 같으면 찰나라도 몰라를 하면서 내 자성이 자명한 몰라를 해가지고 자기 자성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어때요 탐진치가 출동하려고 하면 5분만 몰라를 해가지고 자성을 아는 사람 어떠겠어요 자성을 몰라도 5분 몰라 하는 중에 또 사막이 일어나겠죠 그게 노련해지면 몰라만 해도 어떻게 돼요 딱 알아보여요 잣짐 느낌이 딱 바뀌어요 이건 찜찜해 하지 말자 이건 자명해 해버리자 하고 딱 양성이 되면 솔성 수준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원만한 진짜 군국의 양성 군국의 솔성까지 일어나버리면 성인의 경제에 들어갑니다 이 순서를 다 정해냈어요 그러면 이게 개벽하겠다는 소태산 선생이 연구한 것도 이거고 저희가 드릴 답도 이거에 단학 더 추가해서 해드리는 거 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개발 중이었고 이게 지금 홍의각당에서 이걸 더 요즘 시대에 맞게 보급해가지고 누구나 공부하기 쉽게 돕겠다 그래서 선정지침 선정지침은 견성요결이라는 제목으로 지혜지침은 아공복공부공의 진리라는 이름으로 또 실천지침은 14조 해가지고 보급해 드리고 한 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두루 하시면 지금 여기서 견성, 양성, 솔성요결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외에 부족한 거는 단전호흡법 저희가 지도해드리고 단전호흡해가지고 기운이 돌면 양성이 성인까지 가려면 양성할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걸 도교에서는 양성을 양성태 성인의 태아를 배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도교 책 보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양성은 도교가 또 장점이 있거든요 에너지로 양성하는 법 이 유불선 합일인 거예요 유불선 합일 하나 돼가지고 새로운 정신문명을 개벽한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수건이었고 저는 유불선 모든 4대 성인들의 원이었다고 봅니다 2000년간 구현되지 않고 있는 더디게 오고 있는 이 개벽을 개벽을 우리 민족이 나서서 우리 민족 아니어도 좋아요 제 말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우리 합심해가지고 지구 전체가 좋은 일이니까 지상에 한번 구현해보자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소감이어야 된다 그냥 성탄 예수님 틀이 어떻게 꾸밀까만 고민하고 좀 허망하죠 그러면 예